안녕하세요. 석석입니다. 모바일 파워 디렉터 앱에서 동영상을 크로마키 동영상을 그 커튼이 열리는 크로마키 동영상을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재생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과 그 두 개를 또 합쳐서 커튼이 열리는 것과 커튼이 닫히는 동영상 두 개를 합쳐서 종합적인 크로마키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처치합니다. 여기서 16대 9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프레 하면은 커튼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어디에서 구하냐 하면은 데스크탑의 파워 디렉터에서 구합니다. 데스크탑의 파워 디렉터에서 들어가면은 디렉터 존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리죠. 커튼이 열리죠. 이것을 반대로 커튼이 닫히는 것을 해 가지고 종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크로마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 크립을 터치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필 있죠. 연필이 편집기입니다. 이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편집기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역방향 재생이라는게 있죠. 역방향으로 재생. 이것은 현재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만 있어요. 키네마스트에는 이러한 메뉴가 없습니다. 그 역방향으로 재생이 키네마스트에는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역방향 재생을 해서 그것을 출력해서 커튼이 닫히는 그런 동전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역방향 재생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비디오를 역방향으로 재생하시겠습니까? 하는 새로운 창이 떴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검시 작업이 끝납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제가. 여기서 프레이 시키면은 커튼이 아까 열리된 것이 닫히는 것으로 이렇게 역방향 재생이 됐죠.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출력을 하는데는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것을 터치하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비디오 제작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갤러리나 SD 카드의 지장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해상도는 여기에서 4K 보다는 1080 픽셀 Full HD를 선택하는 것이 유튜브에는 최적화된 그런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제작을 누릅니다. 제작 있죠. 아래쪽에 있는 제작 제작을 누릅니다. 제작을 터치해서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 출력이 된 것을 여기 재생하기를 눌러서 재생을 한번 해 보겠어요.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열리던 커텐이 닫히는 커텐으로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동영상과 닫히는 동영상을 합쳐서 하나의 크로마킥 동영상 무대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파워디렉터니까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현재 끝났으니까 모두 닫기에서 닫아 버리고 키네마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 여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16대 9로 하고요 터치해서 여기서 미디어 있죠. 여기서 미디어 있죠. 미디어 이것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이 커텐이 열리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우리가 닫히는 동영상을 만들었죠. 이건 파워디렉터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레이 시켜 볼게요. 처음에 이 커텐이 열리는 동영상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워디렉터에서 지금 나오는 커텐이 닫히는 동영상을 우리가 제작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완벽하게 중간에 이렇게 길게 처음에 커텐이 이렇게 열려서 열린 상태로 화면이 계속 있다가 다시 마지막에 마치는 이런 크로마끼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요 상태에서 요 터치로 딱 합니다. 앞에 것을 요 터치를 하고 다음에 다음에 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일 위에 있는 플레이 헤드 위치의 프레임을 캡쳐하고 저장하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캡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생 헤드를 이렇게 가운데 딱 놓아두고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아까 조금 전에 캡쳐한 그 사진을 불러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캡쳐를 터치하면 제일 앞에 있는 이거죠. 지금 제가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와서 이 사진이 여기 있죠. 이 사진이 움직이면 안되겠죠. 중간 커텐이 열린 다음에 중간단계니까 그래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요 크롭핑을 터치합니다. 크롭핑을 터치해서 시작위치와 끝위치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equal을 터치합니다. equal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시작위치와 끝위치 어느 쪽에나 좋아요. 가서 이렇게 돼있으면 화면을 두 번 따닥 이렇게 두 번 빠르게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꽉 차게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커텐이 이렇게 열리고 뒤에 배경 화면은 푸른색이죠. 그리고 크로마키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주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커텐이 다시 닫히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중간 부분 있죠. 이것이 만약 여기에 음악을 넣는다든가 혹은 색스볼을 본다든가 이런걸 넣을 때는 이 사진을 길게 늘리면 되겠죠. 뭐 4분이나 5분이나 자기가 원하는대로 10분이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라든가 편집하려는 길이만큼 이렇게 한 5분 정도 대충 만들어 놓으면 대개 5분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보세요. 여기서 다시 플레이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커텐이 열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하면 그대로 고정되게 되겠죠. 이렇게 고정이 계속 되다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플레이하면 이렇게 커텐이 닫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무대 커텐 무대 커텐이 열리고 닫히는 크로마키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가운데 넣어서 길이를 이 길이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커텐이 열리고 닫히는 크로마키를 자기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엔게 하나도 다른 엔게 엔게 엔게